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BTS 이용하다 나락간 성일종씨부터 지금 대학까지 불똥인 튀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선 후불 방식으로 보전해주겠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대원들의 숙식을 책임지게 된 대학들에게 얼렁뚱땅 짬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대학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안 그래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 누가 보전해주는 거냐? 제대로 해주는 거 맞냐? 지자체인지 조직인지 정산 주체를 알려달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175인분의 뷔페를 준비했다가 생 고생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홍성해전대학교 관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입국 안 했다는 통보받은 게 밤 11시였다. 준비해놨던 뷔페 음식은 다 버렸다. 이렇게 분노했죠. 갑자기 연락와서 숙소가 필요하다 그러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 그러고 그러면서 예멘 스카우트 대원 175명 입실할 예정이니 준비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숙소와 식사만 맡아달라 했다는데요. 문제는 방학이라 생활관 식당도 폐쇄했고 당장 식재료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어서 뷔페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약 200여만 원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정작 젠버리 주지기에서 연락한 건 뷔페 음식 다 싣고 나서야 밤 11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과도 없었다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 정부에선 국제행사 하지 마라. 대체 이게 뭐냐. 무능한 정부다. 무정부 상태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까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각지 대학 기업 일각에서 기습 통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윤석용 남서울대 총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후기를 전했는데요. 스웨덴 대표 800여 명이 갑자기 남서울대로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했다. 문제는 기업체에도 연수원을 수용시키고 식사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준비해라. 이런 요청을 갑자기 했다는데 이건 대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여기저기에 연락이 갔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들도 막 갖다 쓰고 있는데요. 5급 이하 공무원 중에 영어 가능한 직원을 찾아서 왜 5급 이하냐? 그 위로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분노도 진작부터 터졌죠. 왜 우리가 똥 치우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블라인드에 말 그대로 분란 상황이고요. 여기저기 SNS, 커뮤니티 등등의 후기가 올라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BTS 팬들, 아미 팬들, 축구 팬들 다 반발하고 있고요. 축구 해설위원도 일침을 날렸죠. 저거는 무지를 드러낸 갑질이다 이겁니다. 엄청난 민폐와 큰 혼란, 피해를 끼친 거고 이건 축구 팬, 선수들, 구단 다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니 조선일보는 윤석열에게 경고를 하고 젠벌이 실패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동아일보에서도 날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과 동아에서도 윤석열 책임론을 키우고 있는데 쉴드 불가능한 사안이란 거고요. 지금 여가부 장관 해임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선 일단 마무리부터 하자! 이러고 있어서 이외 어떻게 하는지도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색칠놀이 제보자들이 용산정원에 출입 금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약간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려놓고 무슨 자유민주주의 타령합니까? 심지어 오늘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라는데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지 무슨 멋대로 자유민주주의 짜리를 갖다 붙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하영 재판과 관련해서 보수를 지키려는 극단적 증거인멸이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개입하고 민주당 향한 메시지 전하고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런 인간처럼 조국 전 장관이 10분의 1이라도 했다면 어떤 식으로 보도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준석과 조민 씨가 11월에 결혼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수치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유를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또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